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이 입니다 지금부터 천명 감사 이벤트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은요 공정한 추첨 프로그램 표투브로 로그인 해놨구요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영상을 불러올게요 4 어 조회수 2852 좋아요 410 어 참여 댓글 다 신분 469 분 이네요 어 참여 댓글 다 신분 댓글 불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4 아 네 어 상품 등록을 하겠습니다 7등 까지요 아 7등 그냥 7등 이라고 적겠습니다 6등 5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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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등 3등 3등 2등 1등 5등 4 아 상품 등록 다 하였구요 아 지금부터 추첨할게요 아 7등 부터 추첨하겠습니다 네 추첨 버튼 누를게요 네 7등 4 이 미경 님 아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니 정말 좋은 일이네요 이벤트 축하 드립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벤트 참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미경 님 7등 당첨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등 6등 추첨할게요 추첨 버튼 누를게요 네 크림 님 어 천명 축하 드립니다 하군이 너무 이쁘네요 차분한 목소리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저도 이벤트 참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예 6등 크림 님 당첨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등 추첨 하겠습니다 5등 추첨 하겠습니다 추첨 버튼 누를게요 네 시자매 할머니 네 천명 구독 축하합니다 저도 이벤트 참여할게요 해주셨네요 네 시자매 할머니 네 축하 드립니다 4등 추첨하겠습니다 네 추첨 할게요 네 추첨 버튼 누를게요 네 강옥연 님 네 인기 짱입니다 천명 구독 축하해요 저도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네 해 주셨네요 네 강옥연 님 네 축하 드립니다 3등 추첨 하겠습니다 추천버튼 누를께요. 네 3등 루시아님 천명이 훌쩍 넘었네요. 이벤트 축하드리며 저도 참여하려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. 번창하세요 하셨네요. 네 루시아님 축하드립니다. 네 2등 추첨하겠습니다. 추천버튼 누를께요. 네 은경조님 천명 축하드려요. 이벤트 신청합니다. 이렇게 해주셨네요. 네 은경조님 2등 축하드립니다. 네 1등 추첨하겠습니다. 네 추천버튼 누를께요. 네 강정숙님 천명 구독 축하드립니다.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. 이번 이벤트에 참여해 볼까요? 운 좋으면 이쁜 옥투시아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네요. 네 강정숙님 축하드립니다. 1등 당첨되셨습니다. 네 그러면 7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7등의 이미경님 7등의 이미경님 6등의 크림님 5등의 시자매 할머니님 4등의 강옥연님 3등의 루시아님 2등의 은경조님 2등의 은경조님 1등의 강정숙님 네 이렇게 7분은요. 제 지금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았거든요. 그 주소로 주소, 성함, 전화번호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. 네 빨리 보내주시면은 택배 포장해서 빨리 보내드릴게요. 네 빨리 꼭 좀 보내주세요. 네 그리고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 다음 이벤트 때 꼭 당첨되시길 바라고요. 천명 이벤트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 천명 달성될 때까지 여러분들 덕분에 잘 이때까지 해왔고요.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 추첨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. 네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